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야기의 시작을 이 돈으로 해볼까 합니다 분명 인생의 전부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인 것만큼은 맞는 사실입니다 한 전문설문조사업체에서요 이 직장인 711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쓰십니까? 라고 했더니 평균 용돈은 약 66만 3천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직장인들의 평균 용돈 66만원이 쥐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28%를 차지한 10비라고 합니다 이 66만원 중에 28%면 약 19만원 정도가 되겠죠? 한 달에 식비로 쓰는 이 19만원 이 19만원의 7분의 1은 3만원이겠죠 제가 왜 7분의 1, 3만원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은 매달 이 3만원을 버리고 계십니다 뭘로요? 음식물 쓰레기로 말입니다 약사 먹다 보니까 다 못 먹어서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처럼 남기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잔반을 없앱시다 앞으로도 많이 자주 이런 이벤트를 해야겠습니다 깨끗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앞으로 잔반 안달기기 화이팅!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기특하죠? 아무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어른인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와닿았던 것은 학교에서 왜 잔반을 남기는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1위가 그냥 습관적으로 남겨요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음식을 남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식천해볼까요? 저를 따라해보시죠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작은 연주회를 합니다 저마다 다른 악기로 펼쳐지는 빙그룹 교양곡 여러분의 연주를 들려주세요 다 같이 만들어가는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빙그릇이 모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듯이 빙그릇이 모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라는 문구가 참 멋지게 와닿습니다 오늘 멋진 하루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싹싹 비우고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요 먹고 남긴 음식물이고 이 음식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바로 우리 집 가정과 작은 음식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나부터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담지 말고 담으세요 먹을 만큼만 담아요 남기지 말고 남기세요 필요한 물품을 네모에 남겨요 줄이지 말고 줄이세요 물기 제거로 냄새를 줄여요 버리지 말고 버리세요 일반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요 우리의 실천으로 지구를 아름답게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식단 먼저 짜기 필요한 것만 사기 보관 두명 용기로 안을 볼 수 있게 하기 냉장고는 주기 적으로 계속해서 정리 계량기구 써서 요리는 딱 먹을이 많지만 남은 음식으로 색다른 요리하고 버릴 때는 중량제 실시하죠 정비 없는 음식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사기 더 좋게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요 생활 속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상을 보면서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잘 사고 잘 먹고 잘 버리자 바로 잘잘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을 구매할 때 한 번 더 먹기 전에 한 번 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것 아시죠?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딱 맞는 열쇠가 자물쇠를 엽니다 딱 맞는 신발이 편합니다 딱 맞는 식탁이 푸릅니다 그릇 속 에너지와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딱 맞게 차려서 남김없이 비워주세요 우리의 빈 그릇 속에서 환경은 이어집니다 내일의 환경을 차려요 딱 맞는 식탁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낭비는 물론이고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 및 수질 오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큰 원인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리 정부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준다 해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나 먼저 우리 집에서 먼저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도 식비이고 그 식비의 7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절대 어렵지 않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까요?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우리나라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4,000톤 이는 일반 승용차 만 대의 무게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접시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을 깨끗하게 다 먹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빙그릇에 웃는 얼굴을 그립니다 세 번째, SNS의 해시태그와 함께 친구 3명을 태그해서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태그당한 친구 3명은 일주일 내로 새로운 게시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웃는 접시 챌린지에 동참하여 행복한 빙그릇들을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도 맛있게 한 끼 드셨나요? 맛있게 한 끼 먹는 방법 다들 아시죠? 이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이 제대로 된 한 끼는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죠?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는 습관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금요일 være 남기지 Brendzen 이esc Tok정 먼저 멈춰 pleine weave 가요 웨이